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두고 여야 공방이 날카롭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국민의힘에서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금태섭 위원장은 당시 김건희의 리스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적하였으나 윤 대통령은 화를 내며 욱살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금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캠프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혀 안 들었습니다. 화를 내며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깨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금 위원장은 이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에게 TV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한 젊은 남성이 김건희 여사의 목을 누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그 직원이 누군지는 아직까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사적으로 처리되는 업무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운동을 해온 재미동포 최재형 목사에게 지난 9월 명품백을 받은 사실이 당시 몰래카메라 형태로 유출되었는데 이는 경호체계부터 무너진 것이며 경호처장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김건희 특검법이 부패에서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앞으로 윤 대통령의 정치 생명 5점으로 남을지 미지수입니다. 현재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빨리 받아야 한다며 촉구 중이고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내년 통선 이후로 미루고자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날선 대립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가 여당의 앞날을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 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위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달도 안되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듯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식으로 지난건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